아랑고고 장구가 전국에 10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예쁘고 섹시한 언니 두 분만 모신 거예요. 그죠? 서정원장님. 봐봐요. 웃는 거 맞다잖아요. 그죠? 여기는 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. 이쪽 선생님은 부산 수영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여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노래 광대라는 노래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산도 이쪽에 와 계십니다. 마산 어디 계신교? 마산원장님 오셨는데? 바빠가 장독을 열어놔서. 저희 노래 광대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차렷 경립 남틀이야 즐거웠어 꼴꼴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남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풍단장하고 아픈 사연 가슴소 박수 박수 거시고 춰터 황홍 헉 헉 어우 그런지 머리에다 누다 키우세 염지 곤지 곱게 찌고 본당장 타고 시끄러진 깡통에 인생을 담아 거둥기당 두둥기둥기당 내 팔자야 오늘도 호춤을 준다 두둥기둥기두둥시 허리 광대가 좋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기분 좋죠? 다같이 좋다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좋다 어이쉬 어이쉬 척하 어이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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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심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어이쉬 괴로움도 어이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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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한데 한 곡 더 해주면 안 돼요? 어이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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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쉬